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아... 짜증나는 사연이에요. 제목! 아이씨... 좀 친절하게 대하고 웃어줬더니 이 정신나간 아저씨가 막 들이대네. 짱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인데요. 최근 어디다 말도 못할 황당한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방탈까지 해요. 일단 글을 쓰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총무가의 근무, 팀장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요. 뭐 말이 좋아 팀장이지 팀원은 저를 포함해 3명이 전부예요. 한 명은 20대 중반, 또 한 명은 20대 후반. 이 두 사람도 저처럼 미혼입니다. 아무튼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올 가을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친이에요. 회사에서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직원 딱 한 명 빼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62년생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저 좋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짱나네. 여기가 식품 제조 공장이다보니 지역 근처에서 인력을 많이 충원하는 편인데요. 두 달 전에 58살인 이 아저씨가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분 나이가 58살이고 저희 부사장님하고 동갑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이죠. 아무튼 입사할 때 등본을 제가 받아 봤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있길래 당연히 유부남이고 그냥 후덕한 아저씨라고만 생각했어요. 등본상에 아내분이 없긴 했는데 그냥 전입신고가 따로 돼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이었어요. 이혼 이유도 황당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예전에는 사무직으로만 쭉 있다가 갑자기 현장일을 하다보니 좀 서툴렀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는 일을 하다가 손목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산재처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전혀 눈치를 치지 못했었고요. 당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서 저한테 막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그런 눈치를 보였습니다. 민망해하고. 그래서 저는 뭐 따뜻하게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평소 모든 직원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했어요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건데 왜 죄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절대 민폐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등등등. 이런 멘트 따뜻한 멋진 멘트를 날리며 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거 안내해드리고 또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다 대꾸해드리고 웃으면서 대해줬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요. 업무상 이유 때문에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는데 일 외에 개인 연락 절대 없고요. 지금까지. 또 퇴근 후에는 일 연락도 없습니다. 굉장히 공과 사과 분명하죠. 다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아저씨도 제 번호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물어봤나 봅니다. 대뜸 연락이 와요. 그것도 퇴근 후 한참 지나서 말이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대뜸 제게 문자를 날려보내더군요. 이거 땡땡씨 번호 맞지요? 보니까 제가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지나야 출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땡땡씨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럽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낼 일도 끝난 시간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살짝 귀찮고 아 뭐야 등등 기분이 거시기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휴 그래 이 아저씨 마음이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은 그런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성심껏 답장을 했어요. 아니에요. 회사일 하시다가 다치신 건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민폐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회만 전념하시고 나중에 다 나으면 그때 출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답장을 해요. 감사하니 어쩌니 고맙니 저쩌니 밥은 먹으니 어쩌니 저쩌니 나불나불 이러면서 별 시덥지 않고 의미도 없는 문자를 자꾸 보내오는데 아이씨 친절한 것도 한두번이지 자꾸 이러니까 저도 막 슬슬 막 짜증과 불편이 밀려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말끝마다 아우 별말씀을 괜찮아요. 이제 그만 쉬세요. 등등 대화의 마무리를 알리는 단어를 좀 썼더니 문자 답장이 끊기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잠시 후에 전화가 걸려와요. 진짜 받기 싫었는데 방금까지 문자 주고받던 사람이 전화 안받으면 이상하잖아요. 티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받게임 받았는데 헐 이 아저씨가 받자마자 정신나간 개소리를 해요. 땡땡씨 저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렇게 땡땡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못난 저에게 다가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땡땡씨 아 나는 정말 행복한 남자야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내블내블내블블내블내블내블내블내낸 와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니 이 미친 아저씨가 정령 제정신이야? 아니 나는 그저 경로우대 그런 정신으로 싹싹하게 굴었던 것 뿐인데 그랬는데 그거를 이 또라이 아저씨가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생각 아니 대단한 착각을 했나봐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저씨 나이가 58이에요. 58세. 그리고 이게 말이 좋아 58이지 그냥 할아버지 같아요.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데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뒤늦게 우리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고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 당신보다는 어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가 손목이 나갔는데 현장분들이 보통 4,50대 초반이에요. 그랬는데 특히 자식벌 되는 사람인 저한테 죄송하다면 막 후심거리는게 너무 안쓰럽고 짠해서 일부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따뜻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대해줬던건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뭔일이야. 거기다가 심지어 저는 호라비인 줄도 몰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본상에 아내분이 안보이길래 그저 전입신고를 따로 했나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바로 오늘이죠. 회사 주방에서 일을 보시는 이모님에게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 아저씨랑 한 동네에 살고 계셔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부인이 도망을 갔답니다. 말이 알코올 의존증이지 그냥 술 처먹고 개가 되는 그런 그래 어쩐지 어제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뭔가 발음이 또렷하지 않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술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나봅니다.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아빠같은 아저씨가 술 먹고 전화를 할 만큼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쉬워보였나 싶기도 하고 저를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눈이 돌아버리면 뒤도 안돌아보고 독하다면서 좀 차갑고 못됐다 이런 말도 좀 듣는 저인데 다만 여기 현장 근무자들이 거의 다 이주 여성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들 뿐이라서 제가 막 새침하게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웃으면서 지내고 룰루랄라 그랬던건데 아 이 아저씨가 짜증나게 거기다가요. 제가 사무실 총무과 팀장이다 보니까 현장 직원분들하고 잘 지내려고 일부러 더 상냥하게 굴었던거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할저씨같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런거 말이에요. 평소 아씨 내 행동에 문제가 있었냐 싶기도 하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온몸이 막 간질거려요. 일단 저희 남친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제가 너무 잘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안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이게 이유일까요? 제가 너무 잘 웃어서? 그래서 저 아저씨가 들이댄거야? 좋다고? 착각하고? 어? 이야 댓글 아이 이불할거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요. 어? 지금 이게 나라야? 어? 2번 저도 경로의대 절대 품절이라고는 못될 그런 남자들한테 인간대 인간으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언제나 막 환하게 웃어줄던 때가 있었는데 돌아오는건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안 웃죠. 3번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린 여자가 좋기는 해요. 나 30대 남자인데 20대 여자들이 좋아. 대댓글. 맞아. 난 40대 여자인데 니가 좋대. 근데 어디 사니? 4번 인간대 인간대 인간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막 쉽다 생각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5번 한 번 더 술 먹고 전화해서 개소리하면 정색하시고 고소미 먹이겠다 하면서 쌍욕이라도 한바가지 해주세요. 6번 얼마전엔 뉴스 다들 보셨죠? 어떤 60대 노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여성한테 구애를 하다가 그걸 안받아주니까 이 또라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여자 집까지 쫓아가서 신발만 훔쳐 도망간거. 제가 아는 언니도 그랬어요. 자기 회사 과장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나중에 그 과장이 다른 직원들한테 야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바람에 유부남 건드리는 쓰레기라며 뒤에서 수근거리게 됐고 결국엔 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완전 피받죠. 그리고 저 서비스직에 종사 중인데요. 자주 오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아는 척하고 상냥하게 대했더니 한 번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뽀뽀를 하려던 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남혐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는 이 이유를 과한 친절 절대 안해요. 아 그리고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 같은 회사 여직원이 상냥하다라는 이유로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런 막 상담글 올리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다행인건 현실을 알고 부정하는 댓글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그 상냥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게 문제에요. 특히 지 나이 생각도 안하고 들이대는 그 늙은 영간들 제정신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는.